미신의 압력이 부족해안 미신의 압력이 부족해안 그것도 높아도 걱정 낮게 나오라도 걱정이란 정상으로 하는게 좋은거죠 양 높아도 건강이 안이 좋은거 낮게 나와도 안이 좋은거 어떤 사람들은 높은것보다 낮게 나오는게 더 위험하던들라면 그런 국기도 없어 어떤게 가인뚜게 배려면 그자 건강허염직한 아이가 또 그런 병을 또 해석해 경허니까 따위 헛것들이 너무 많아 가위가 미신 담벨팩 가위 술 입에만 되면 기절내분은 아니냐 경허 경허 나이가 미신 피가 아이도라 낮추룩 먹을까 문짝먹응 해도 미신마 우린 피잘더라 피 도나마나 아방 지금 현양 그 걱정할 바가 아니우다게 저 토끼 아들 나이고 참 어떤 의미 좋고 그 운동하고 헛설술도 줄이고 헛설이녀 관리를 허멍살렘 그만이 그만이 고 땅 봐도 허멍마른거자 허투루 들은 요작이 서문 매누리 전 나오란 어머니 저 속상해 못살겠어요 못살 그냥 미신닐리신이 몰싹을랑 죽어버렸네요 가위동은 빡하면 미신 헛살렘이 코맛은 소리죠 에어멍신드이셔 멍신드게 속의 말 아니오면 누게 신드강은에게 서방말을 구르멍게 사장님 세 명 살렸어요 뭐 그만이온 말지 그럼 미신닐리신이요 난 저 아들 미신 직장으로 이연 1년의 헌번석 건강검진하지 아니옵니까 기 건강검진하는 그거 하도 높게 나오란 그거 이제 빙원 이강 이제 혼달에 헌번석 약 바닥 먹어가면 그거 제형 이제 평소에도 관리 잘 아니오면 저 숭씨가 날꺼난 맹심머련의 연 그거 약해당 머금지니 임수다기 그거는 나가 연날부터 고라쥬기 그거 옷을 운동하고 저 술도 옷을 줄이고 간이 좋은거 하지말멍 이제랑 아이들도 생각하고 인형먹으면 인형이 다실러야되는 공이형 직장 댕기멍도 스트레스 하영 받지 말고 거라 이것들 노판왕 이제 약바닥먹음 시작커밍 그거 어떤거지 자꾸 거라도 시금하려면 됐어 에이 이것도 아닙니다 에이 이거 쭈락쭈락 어목마른 말로 안이들은 이사름아 마리나왕 인형도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게 가인 몸이 외탁을 해가지고 널러누니까 꼭 경할 줄 알아 순대기봐봐 날달보더라 깡하게 말라놓으니까 미신건 피가 안들 말이야 너미 솔전 그거라니까 솔전 그거라 마나 미신 또 외탁이없이시거여 난냥 원 빙원이가 더 크게 재민 그거 정상으로 나오고 그거땐은 나 숨바쁘게 저 거른가나 어떤 이영 가면 아이고 어머니 이거 화살 많죠 의자들의 저 아잣땅 홈번 더 재개 말씀하여 화살 높게 나오라 땅도 의자에 영 더 크게 앉았당 또 재민 또 정상 아이고 어머니 정상이오다 사연 어디 외탁으로 또 유전해임쪄 안해임쪄 부진거어민 다 외탁 화살 미식아야들 잘너민 다 성탁하믄 그건 고깔너미꽈지 말하려면 거꾸로고 하면서 뻑하믄 이놈이 오찌비 이놈이 오찌비하는 사람이 민족인디 경호국 인혁은 거 검사가 뭔가 잘못됐어 인혁 좀 잘 때 보면 말이여 어떨 땐 이 사람은 숨 안 쉬어 심각할 때가 있어 얼만이나 일러믄 배여심인 그치로 컸구가 유라방아 얼마니나 그거 괴롭게 그저 꽝인 오굴만이 일을 해시민 긍희형 좀더임면 그거 부모 안시럽지도 아니여 아이고 지가 안시럽긴 이 사람은 솔죠 누나는 거지 솔죠 누나니나마니 그거 양 일하도 하영 해 누나 그거 쇄소리 어머니 자는 거고 그거 빙원이강 재민 그거 정상으로 나오고 난 원 나 언제 쇄소리 했다니 나 아이고 속숨없어게 그 저 솔로 자꾸 들이대면 나도 지뢰로 들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거 난 거기서 스탑해주고 아이고 그 난 맨어리신데 그 약이라도 줄바로 먹엉 이걸 노려야 될거 난 신경을 쓰린 허목 나가 오늘 저 이거 양파이형 집내왕 먹으면 화살 그게 치료는 아니지만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난 그거이형 집내왕 아들신데 보내준나 이제 나감시나 아방양으로 출출 넣을랑 감자 쳐놓은거이시메 그거라도 짐취해헤영 자십사 아니게 빙원에강 양먹으면 이거 수치를 내려놓으면 해야 될거고 양파집이나 화살헤영 먹으면 그것도 도움된다는게 그 많이 아장있어 직구각이 경허니까 성질머리를 곧질해놓은거여 그것은 어 헛살라면 그자 저들고 그자 각시미식을 냄땐 기팩 죽어불고 우리고추로 그자 미식어엔 해도 고르라믄 고르라 인형이다 라멘 포까봐마 남실꺼 옴짝이나 하는가 여기 마음으로써 노릇하게 가져서 피가 잘 도는거지 이 사람아 헛살 각시가 멋진 했더니 팍 시리에 빠져 직장에 강 헛살미식 했더니 팍 경허면 티가 제대로 안돌아요 먹는게 중요한게 아녜요 그게 속숨없어게 아방 어느제 직장생겨방 직장생활로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는걸 알고 이해하고 계집고 가게 어느제 직장생활랭 일레여받지 말 나와 심해 말해줘 아방이 영어나 정어나 나가고자 다다다다니 했지만은 아방냥 비유 맞추멍 사라주는 아방 그거 올립지 아니 비유를 맞춰 사는중이나 앞서게 방송듣는 사람들 운전허멍 듣땅이상 브래끼 잡으 그랍시가 비유를 맞춰 브래끼를 잡으나 미식얼러나 금 사난게 아무것도 아니어멍게 어디건 기시반이 죽엉 왜울멍 사람죽 금 가방 저.. 아이고 어디 문가부에 그 저.. 돈산만원 놔둔거 법대가 난 본적이어서 나한테 또 또 미신거 또 희어떡은 소리 하지마랑 그 아들과 미신 뭐 양파 그 허멍 나도 복분자나우스월내줘어 저 양파 집 내놓은거 그 돈산만원 놔둔거 어디가 배신거게 난 그 어디 잘 초잡아 어디 놔둔거 나 냉장고 수급해봐봐 또 냉장고 냉장고 아니 저 전 나으려면 아 복분자나우스월를 해주려노니까 턱하게 놔둔거 아이고 말을 허천대리만 돌아먹고 이거 그 3만원 그걸 그걸 아이고 돈 배려주면 그 자리 놈이 좋죠 그거 어디간또게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은 사람을 3만원짜리 인간으로 만들라 5만원으로 나 아입한테 놓으니까 이사람이 정말 개민 쫑이 물어갑니까 그 돈이 파리성 걸어갑니까 이게 그리 톡 크게 나 어디서 나오기만 해보라 진짜 오늘 이 둘 3만원께 그 집자리인데 간 시접허개신 신사임당도 아니고 내가 그거 석상을 사람을 아이고 나가 참 저우털에 놓는게 아니죽에 아이고 아이고 으으윽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우 으으 ü